예? 우와아 처음 와봐 어 왔네 아 실화야? 어 왔네 휴 어 왔네 어 왔네 들어가시고 이건 못 이긴다 와우 와우 moi 왔네 제가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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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티넘 이렇게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 이제 지금부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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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마 나도 경찰차다 지인 앞에 어딨어? 들어와 잠깐 쉬었다 하자 준비다 했나? 준비다 했나? 내게 미, 미안하다 집에 내린다 보지 서클 너무 좋잖아 이, 이 자석 이거 판처 들고 판처 PTSD 이, 에이티임기 쟤 쏘다가 아 이거 쏠때 저 뒤에서 어 안들려 차 소리 안들려 아 안들려 특히 기차 소리까지 겹쳐가지고 와 대단한 놈 이러고 있다가 그래 아니 애초에 차가 여기 있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뒤에 온 놈이 나한테 힌트를 준거야 다시하러 타고 왔다가 쿠페로 바꿔서 가는건데 그걸 내가 힌트를 못 알아챘다 와 봐봐요 저 뒤에 다시하고 오거든요 어 얘가 와갖고 어 뭐야 쿠페가 여기 왜있지 이걸 차를 바꿔 바꿔 타 그거 중에 스킨도 있네 얘를 내가 쏠게 아니었어 와 진짜 레전드 진짜 레전드 지금부터 뭐 계속 흐름 잘 타면은 뭐 플레이까지 찍을지도 예? 맞아? 뭐 어디서 자는거야 이거 잠깐만 빨간색? 세모난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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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? 여기서 옥상집 아무거나 하나 먹자구요 오우와아 처음 와봐 처음 와봐 오 대박 아 근데 너무 뭔데? 야스 아 이거 걸치긴 한데 와우씨 와우씨 확 improvement ivamente 어 이거 맞아? 하하 하각 준비 끝 하각 하강! 제발 갈 수 있냐 이거? 좋았어 라이코스 좋았어 라이코스 아 진짜 싫어하냐 원 생각이 위로 가지냐고요? 설마 안 돼 안 돼 안 돼 등감기 안 돼 야위 어 비가 있다 비가 있다 아씨 아씨 예? 괜찮아 자기장 가방 있어 꼭대기 다 잡아 아 이건 못이긴다 근데 사기자리라 아 얘 일부러 아까 밟고 올라간거구나 다리미까지 들어갔어야 됐다 아까 그 팁 좋았습니다 딱 그 낙하산 탈수있는거 올라가가지고 개꿀 오케이 뭐 나쁘지 않아 이러면은 일단 박는거 기다려보겠습니다 하나정도 박을수도 있거든 그냥 왔다 아까 그 쿠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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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뚝 야오미 썩글 채웠구요 자 여기 골 들어가기에는 솔로라서 좀 빡셀라나 아몰랑 아몰랑 아니 어떻게 저기 또 페락이 나오냐 너는 친구야 해보자 이거지 아 그래 너 뚜껑많는다니까 왜자꾸 나를 쏴 저게 미쳤나 진짜 저기요 저기요 1번에서 다 쏴요 아 연막 너무 낭비했는데 1번이 5판 나오는거 쏴줄거고 저 드라구가 얘 뒤에 있는 애가 좀 치 아 제발 아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아 그다음 내가 George 계속 도망친다 아직 안죽았어 안죽았어 오호 얘가 돼가 죽은줄 안 돼 너 Ses 절대 잘 بعد 좀바드 승대야 나와있어 미쳤다 여기 나이스 치킨 좋았다 유튜브 꽉 나이스 와 아니 이걸 먹었다고? 와 이걸 먹었어? 와 진짜 나이스 와 점수 많이 올렸다 야 2750점 치킨 미션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누나 선입금 어떻게 할게 갔다와서 치킨 먹어 보도록 할게 아 컵다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